퇴근하니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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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망할 상황인데 망했어요 보여줄게 완전히 망한 퇴근 아니야! 노! 했니 뭐 했니? 오늘의 목소리 잘 풀어야 되요 오늘의 목소리 오늘의 게스트는 가청력이 진짜 제가 강하게 인정합니다 이번 회의 게스트는 제가 제가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차하고 우리 해님이들 오늘 귀 좀 잘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터질 수도 있어요 파워가 너무 세서 안녕하세요 어 그 뭐야? 그 보니까 물 아주 가수 같은 오빠 저 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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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좋아해 와 이거 여러분 아주 이게 리얼 싱어에 이런 거 나 처음 봅니다 여기 와우 샷프로는 안 하니? 누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니 마시던 커피가 바닥에서 꺼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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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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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끄트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환영해요 환영해요 에이은이 우리 이제 우연 아니고 아 맞아 약속하고 만나네요 갈비찜에서 우연히 만났고 맞아 그 다음은 고깃집 그 다음은 아 스케치복 이제는 퇴근 헨리에서 오늘 퇴근 뭘 쓴 퇴근을 했는데 녹음 녹음하고 왔어 근데 녹음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녹음한 이제 뭐 촬영하는 것도 있었어가지고 비밀인가 봐 비밀이야 어디에서도 말할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이거 지금 비밀 안 돼 왜냐하면 그 저번에 그 십센스 어 깜짝이야 아니야 아니야 십센스 그 그 정열 형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올 노래 6개월 전에 갑자기 그냥 해가지고 밤이 더 깊어지고 다시 조용해지면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돼 개학 저기요 에일리 씨 갑자기 여기서 고백하면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라고 아니 장난이 아 이거는 진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따가 안 돼 안 돼 죄송합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타면 막 좀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은 바로 들어가자 아 오케이 바로 그냥 노래로 바로 노래로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한 번만 목소리 한 번 한 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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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어 끝났어 하기 전에 에일리 씨가 나 도와줘야 돼요 뭐야? 아니 발 밑에 악기가 몇 개야 여기 Just press this button 빵 하면 내가 너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오케이 오케이 Let's check the volume of this 3 4 2 2 3 2 2 2 2 3 2 2 3 2 2 3 2 3 2 3 3 뭐 터졌는데? 터졌어요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What are we doing? 여러분 지금 진짜 지금 망할 상황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지금 Eardrum 터질 수도 있어요 파워가 너무 세서 싫어하셨습니다 이게 에비가 노래 불러서 우리 뒤에 스피커가 터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피아노 왜 잡고 있어 지금 못해 지금 못해 지금 아무것도 못해 소리가 안 하잖아 지금 아니야 오 마이 갓 아 오케이 여러분 This is real 상황 원래는 여기에서 부르다가 내가 또 이쁜 곳에 내가 섭외를 했는데 아 진짜? 지금 이거 터져서 차 안에는 일단 이렇게 우리 지금 녹음 못해요 오케이 근데 아까 잠깐 연습했는데 너무 It's gonna be so good 괜찮아 와 야 이거 보지 마 보지 마? 너 터질 거 아니야 아하하하 무슨 신곡 나왔고 응 맞아 이번에 신곡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Make up your mind Baby make up your mind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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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터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카메라로 어 이건 아직 터트리지마 Baby make up your mind 그럼 이따가 이거 한번 불러주시겠어 아 당연하지 Make up your mind 정식 미니앨범이 아니고 정규앨범에 나올 선공개 곡을 하잖아 어 선공개 앨범이야 하나를 어떻게 선공개를 하지 못 고르게 써가지고 와우 근데 이게 It's a trilogy album So my first trilogy was I'm I'm And then the second one is Love in So the third one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이 마지막 앨범에 공개될 거야 Just kidding 지금 연애 중 No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아무한테만 아니요 아무한테만 얘기 안 해 무대 엄청 많이 했잖아 거의 맨날 CKM 엄청 많이 본 거 같은데 어 나는 거의 맨날 했지 What was that song? 엄청 강한 거 이 노래 아니야? 아니 내 맘에 순대지마 어? 이렇게 했어 소름 끼치니까 내일 부르지마 듣기 싫으니까 이거 아니야 아 뭐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지마 또 또 또 또 니가 어디서 말하던 상관 안할래 가름다운다 니 맘대로 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영어였어 영어 What? 영어 뭐 이제 H로 시작했어 Hen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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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이 노래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맞아 나의 데뷔곡이야 헨리 데뷔곡이었어? Heaven 아니 헨리 아 미안해 헨리 그럼 우리 이거 퇴근 퇴근길이잖아 에일리가 진짜 퇴근길 요즘 퇴근하면서 듣는 노래 추천 나는 사실 근데 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차에 타면 이 노래를 무조건 들어. 그냥 기분이 좋아. What is it called? Hurts. Hurts so good. 들어보자. Hur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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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요. 왜 왜 또 망했어? 우리 나 잘못 들어갔어. 나랑 그냥 드라이브 하고 싶지. 여러분 제가 딱 내리면서 에일리랑 듀엣. 이런 거 지금 플랜하고 있는데 지금 길을 못 들어가서 헷 지고 도착하는 거 아니야? It's okay. It's okay. That means 뭔가 터질 거야. 그런 듯이야. 오늘 그만 좀 터져도 될 것 같은데. 어디 가는 거야? 우리 되게 한참 운전하고. 아 여기. 여기는 기대해도 돼. 여기는 터질 수 없어. 네가 얼마나 크게 소리 질러도 괜찮아. 보여줄게 했네. 퇴근길에 보여줄게 완전히 망한 퇴근길에 아니야! No! 아니야 아니야. 좋을 거야 좋을 거야. 오케이. 오늘은 다 망했지만 여기는 안 망할 거야. 어때 어때? 대박이다. 다 준비했어. 이거 봐봐. 이 불도 있고. 그리고 나 이것도 준비했어. 하늘. 석양을 준비했어? 내가 준비했지. 근데 조금 늦어서 원래 내가 여기서 딱 그 오렌지 딱 그 핑크 그런 그런 근데 내가 그거 편집으로 해줄게. 그럼 나중에 편집해서 CG처럼 저기 계속 찍어줄 거야? 지혜 아예 그거 있을 것 같지. 너무 예뻐. 여기서 그거 하려고 했어. 딱 그 아까 그 해줄 때? 요즘 그거 있잖아. I got my pieces out in Georgia I got my pieces out in Georgia I got my pieces out in Georgia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's the texture of your skin 오! 너무 좋은데? 어! Are you ready? 해볼까? 엘리스 신곡! 여러분 준비됐습니까? Make up your mind Hey, 졸라해 졸라해 말을 해 바삭하게 굴었다거나 Hey, 아타게 하는 것도 매력은 잊지마 You take your time 마치 연인 같아 지금 내게 보여줄래 네 맘 이러면 어떡해 우리 둘이 널 잡히게 왕몸해 볼 Don't waste my time Make up your mind Make up your mind Baby, make up your mind 진짜 키운 바람 진짜 바이온이는 진짜 잘 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절대 윤감 저기요,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여 저를? 난 책임해, 헨리인데 내가 안 해 나 원래 다 부셔왜 아까 차에서 했던 거 오-오-오-오- Oh-오-영 We couldn't have let nothing Oh-오-오-오-으- том, calibrate left